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시장 이야기 쭉 나눠볼텐데요.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변희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니다. 예전에는 거의 자주 뵀었잖아요. 제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중국 쪽 요즘에 좀 안 좋아가지고 좋은 시그널들을 열심히 찾으시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중국 시장도 어제 보면 우리나라도 빠졌지만 중국도 좀 빠졌잖아요. 여전히 중국은 어떻게 좀 희망의 씨앗이 아직은 안 보입니까? 저는 사실 남은 하반기나 그리고 내년도까지 본다면은 사실 그간 한 3개 분기 정도 중국이 안 좋았던 요인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주가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최근에는 좀 대외적인 요인들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이 이제 국경절 연휴 기간으로 장을 계속 이제 닫은 상태였었는데 지금 사실은 오히려 연휴 이후에는 중동발 불확실성에 조금 증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근데 사실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중동 이슈가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좀 정치적으로는 있겠지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땐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틀 동안 낙폭이 크지도 않았었었고 지금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토 같은 경우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도 연관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역의 증시는 지난주부터 개장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대외금리, 미국 금리 상승 압력 때문에 조금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금리 안정되면서 3일간 어쨌든 견주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어쨌든 좀 대외적인 영향력이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있으면서 중국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내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영향이 있고 그러면 이 제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건지 일단 크게 본다면 이제 미중 갈등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상관이 없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치가 미중 갈등까지 가는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페트로이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나라의 관계를 개선하기 노력을 하고 있었었고 특히 중동과 이제 협력을 꾀해서 소위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겠다라는 조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면 중동에서는 사우디, 이란 관계의 복원을 중지하면서도 중동의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는 어쨌든 양측 모두 자제를 촉구하고 있을 뿐더러 근본적으로는 이제 두 국가를 전부 다 인정하자라는 이런 방안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총리 방중 일정도 다시 좀 무리무중이 되면서 중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조금 판단돼서 좀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도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까지 이제 유념을 하고 조금 향후 흐름을 봐야겠지만 다만 이게 당장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경제적까지 경제 관점까지 본다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급등이 미치는 중국의 경제의 파장은 어떨지 궁금한데 사실 항상 우리가 유가가 올라갈 때 주요한 이슈감도 하나가 중국 경기가 다시 한번 좀 좋아지거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또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중국 내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그간 수요가 안 좋았던 그러니까 소비랑 투자 모두 안 좋았던 이유들은 사실은 조금 가계 여력들이나 기업들의 조금 마진 압박이 조금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가계 체력들 같은 부분들도 고용 환경이라든지 뭐 실업률 고용 환경들이나 뭐 소득 부분들도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있어서 사실 소비가 위축되었던 원인들은 거의 이제 완벽히는 아니지만 개선세에 접어들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가 자체가 수요 회복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견고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마진 압박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기업들의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마진 압박이 낮아졌던 점들을 고려하면은 당장의 압박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는 언제 좀 확실하게 좋아질까요? 사실 이게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아니면 어떤 환경이 돼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을지 일단 중국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공급 중심으로 그러니까 즉 제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그러니까 조금 흘러왔었었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 공급 측 지표들은 잘 나왔었지만 수요 측 지표가 계속 안 나왔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쨌든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재고 부담 때문에 제조업들의 활력까지 떨어지게 된 게 작년부터인 건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부진의 사이클의 시작이었던 수요 쪽이 돌아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 측의 활력도 계속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같은 지표들을 보면은 차이신 지표들이 잘 안 나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시장 컨셉보다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관영 PMI 회복세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영 PMI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PMI 중에서 차이신 전에 1일에 나오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들이나 서비스 PMI들 전부 다 50선 넘어섰고 특히 수요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이나 아니면은 재고 압박이나 기업들의 마진 압박들을 걱정할 수 있었던 지표들은 한 몇 개월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차이신이 나쁘다는 뜻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전부 다 좋아지고 있는 선 내에서는 그 온도차는 물론 기업 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드디어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뭔가 좀 움직이면은 원래는 확확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워낙에 많이 보였다 보니까 이번에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확실하게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지금 세계은행의 경기 전망 보고서 4월 월급 때 4.8%보다 더 낮췄어요. 낮춘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야기를 주셨던 것처럼 원래 중국이 이제 소위 경기가 확 돌아서고 이렇게 활력이 이제 생길 때 조금 뿜었던 이유 자체는 정책의 힘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 성장률 자체도 좋았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시기에는 중국이 정책 자체의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갔던 국민이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패턴으로 중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계속 좀 기대감 대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반복되는 게 조금 이런 요인들이 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조금 경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지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거를 추가 부양할 수 있을 만한 그 여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세계은행에서도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낮췄던 근거가 구조적인 요인들, 부채, 고령화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 자체는 저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게 1, 2년 문제라기보다 5년, 10년 이후를 조금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구조적인 요인들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가장 안 좋게 우려가 부각되었던 이유가 부동산이 가장 클 텐데 근데 이게 사실 구조적인 요인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공급 측이랑 수요 측의 정책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화의 사이클 시작 자체는 그 공급 측인 디벨로퍼들의 자금, 레버리지를 규제했으니까 자금줄을 막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부동산 사이클이 죽기 시작한 건데 다만 이 최종적인 피해자가 개인들에게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수요 측은 계속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책 공급 측을 계속 이렇게 자금줄을 조금 옥죄는 정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어쨌든 중국이 GDP 기준으로는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계 자산 기준으로도 부동산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비주도 성장 모델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적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유동성이 부동산 같은 투자 혹은 투기성으로 흘러들어가기 보다는 이게 실물 소비로 이어져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의 화력 자체가 옛날처럼 강한 게 꼭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측과 수요 측의 조금 정책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근거로 원래는 부동산 둔화 이꼴 소비 둔화 혹은 매크로 위험 이렇게 해석이 되곤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회복이 수세가 조금 느리더라도 정책적으로 이유가 있는 흐름인 거고 수요 측 지원을 계속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비, 즉 매크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 보니까 경기 흐름이나 정책의 여력, 정책의 모멘텀 자체가 시장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변화 과정에서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언젠가는 뭔가 합의 지점으로 부달하게 되면 부동산도 약간 안정을 되찾으면서 수요를 다시금 좀 일으키만한 그런 환경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을 보면 기업, 정부, 부채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소비를 당장에는 할 수 없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소비를 이끌어내는 주도형 그런 성장은 당장에는 보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일단 소비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3년 반 정도 동안 못 움직여서 그런 거죠. 그것도 큰데 사실 그런 과정이라면 상반기부터 소비가 바로 돌아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었던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어떤 나라보다도 길고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펼쳐왔었고 이게 사실 기업 자체나 기업 자체들도 이제 고용을 별로 못하는 조금 이런 환경들였다 보니까 고용 자체가 망가지고 소득 자체가 망가지는 흐름들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풀려도 바로 소비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뉴스에서는 안 좋은 자극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전체 실업률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노동 소득도 회복되고 있어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되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부채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 작용을 했겠지만 오히려 이 금융 비용을 부담을 해서라도 투자 수익률을 장담할 수 있을 만한 사업처가 없었던 것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가 돌아서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는 고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시간은 더 걸릴 수 있고 시기상으로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 경기 계속해서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경기를 계속해서 불을 지피라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확 불이 들어오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그걸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미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